일정한 관광 log 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계 단체도 공항하고 공항은 기계적인 부분이고 관리해보시면 괜찮을까라는 관리하는 법이고요 법사항과도 관계가 없는거죠? 일단은 사실 이 안전진단 자체가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노무사한테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를 받고 그것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괜히 내가 또 이런 걸 해서 긁어붓으러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모르고 덮어놓고 있자니 불안하고 또 이걸 까자니 또 그것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 한데 말씀하신 중에 어쨌든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거는 다른 대체제를 좀 찾아보자 보는 게 좋다 보호부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움직이는 게 이제 더 낫다는 걸 느꼈고 하고 나니까 오히려 또 후련하네요 좀 더 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기준대로 보내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업체가 와 우리가 평가가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각 상목별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오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부분에 있으신 몇 가지 사람들은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가 일이 그러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잘 관리해서 경우도 다치지 않는 좋은 사업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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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멘